홉 붐바야 많이 타고 리안 앞열매 앞열맹이 되요 너너빵 손을 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시고 눈 깜짝하면 주말이 가고 거기는 후렴 후렴 아 이거 아니에요?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 이 분하시고 다음이 세찬이가 지호도 좀 먹어서 놀래요? 왜 이렇게 좁게 있으면 내려가니지 아 아 아 아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그 멤버 두 분이 어떤 활약을 펼칠 것 같냐라고 여쭤 아 들어본 적 있어?